문상희 작가님의 장편 소설 어떤 호라비의 인생 네번째 이야기 들려 드리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도 눌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윤희가 아이들에게 쫓겨 나오다시피 큰 방으로 가서 이불을 깔고 눕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민수는 술이 취한 상태로 자 버렸다. 자정이 넘어서 작은 방 비다지 문을 열고 아이들이 자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민수는 망감이 교차하는 느낌을 받았다. 작은 방 비다지 문을 살며시 닫고 큰 방으로 들어갔다. 윤희는 이불을 깔아놓고 장롱 쪽을 향해서 돌아 누워 있었다. 민수는 하나뿐인 이불을 살짝 들치고 누웠다. 큰 방이래야 왼쪽의 이불장과 가운데는 흑백 TV가 자리를 잡았고 오른쪽은 옷장이 차지하고 있었다. 겨우 어른 두 명이 잘 수 있는 공간이 전부였다. 윤희는 잠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지만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민수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다. 민수와 윤희는 부부관계를 안 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다. 민수는 이불 봉해버린 윤희에게 말을 걸고 싶지도 않았다. 민수와 윤희는 서로가 용서를 한 것도 용서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말이 부부지 그저 서먹서먹한 남남처럼 그런 사이였다. 민수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대로 다시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아이 전학을 시켜야 해서 양복을 꺼내 입고 아버지로서 격식을 차렸다. 민수는 아이들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큰아이 호연이부터 바로 전학을 시켰다. 학교 근처에 방을 얻은 것도 호연이 때문이었다. 호연이는 깡충깡충 뛰면서 무척 좋아했다. 민수는 전학 절차가 끝나자 호연이를 집에 데려다 주고 바로 장안평 자동차 매매 상가로 차를 몰았다. 승용차를 충고로 팔고 돈을 벌 수 있는 화물용달차를 사기로 마음을 굳혔다. 장안평 충고 자동차 매매 상가 입구에는 중개인 여러 명이 여기저기서 자기에게 팔 것을 권유했다. 민수는 볼일로 왔다고 둘러대고 고객 주차장에 바로 주차했다. 민수는 예전에 명함을 받아서 알고 있었던 중고 자동차 상사를 찾아서 들어갔다.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김수창 사장님 계신가요? 아, 김사장님 손님이시군요. 조금 전 전시장에 가셨는데 금방 돌아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답과 동시에 김수창 사장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김사장님. 정자동 신선빵집에 자주 오셨죠? 아, 신선빵집 사장님. 반갑습니다.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네, 예전에 사장님이 저희 가게에 오셔서 중고차 팔 때나 살 때 오라면서 명함을 주고 가셨죠. 그래서 간직한 명함을 보고 이렇게 찾아왔답니다. 어이구,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차를 파시려고 오셨군요. 예, 사장님. 사실은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와서 결국 폐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먹고는 살아야 하겠기에 제 승용차는 팔고 용달차를 사서 해보려고 왔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미천 많이 안 드리고 좋은 사업이지요. 그럼 차 한 잔 드시고 먼저 사장님 승용차부터 한 번 봅시다. 예, 그러지요. 민수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함께 주차장으로 갔다. 아이구여, 차가 연식이 꽤 오래됐군요. 예, 올해로 만팔년을 탔는데요. 일하느라 별로 운전을 안 해서. 키로 수는 적답니다. 그렇군요. 8만 키로면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신차가 쏟아져 나와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졌답니다. 어이, 이 과장. 이 차, 시운전을 좀 해보고 와.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직원이 시운전을 나가고 민수와 김수창 사장은 전시장으로 향했다. 사장님, 요즘 화물차 넘버값은 얼마나 합니까? 음, 지금 시세가 1500입니다. 화물차값은 따로입니다. 하여튼 저를 아신다고 오셨으니 제일 좋은 차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무사고 차량으로 소개 좀 해주세요. 돈 벌러 나가서 고장이 자주 나면 문제가 되니까요. 아무렴요. 제가 그래도 사장님 빵집 단골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전 문제까지 일사천리로 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사장님. 예, 이것은 저의 가족 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용달차 3대를 보셨으니 검사증을 가지고 사무실로 갑시다. 민수는 사무실로 돌아와 설명을 자세히 들었다. 저를 보고 오셨으니 제가 최저가로 해드리겠습니다. 어이, 이 과장, 빵집 사장님 차는 어때? 예, 차가 크게 다친 곳도 없고 주행도 그 정도면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면 사장님 승용차는 최고 시세로 300만 원 쳐드릴게요. 어때요? 예, 그래도 제 딴엔 그 당시 최고급인 슈퍼 살롱을 뽑았는데요. 이제는 함몰 갔으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아까 전시장에서 본 화물차는 두 번째 본차가 연식도 좋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중고 화물차는 500에 나와 있으니 넘버가 1500 해서 총 2000입니다. 거기서 사장님 승용차 300을 빼면 1700 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형편이 좀 그러니 조금만 깎아 주십시오. 제가 승용차 값을 후하게 쳐드렸으니 가격은 깎지 마세요. 그 대신 화물차에 큰 하자가 있으면 다른 차로 교환해 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그리고 관청에 등록하는 것도 제가 부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예, 오늘 계약금 2300을 걸어야 하고요. 내일 장금하고 주민등록등본 2통 떼시고 용달차 등록용 인감증명서 1통 떼오시면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 계약금 200만 원 있습니다. 영수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시는 데가 송파구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 10시쯤 찾아뵙겠습니다. 민수는 승용차를 팔고 돈을 벌기 위해 화물용달차로 계약을 했다. 민수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며 많은 생각을 했다. 이튿날 10시에 장안평에 들러서 장금을 치르고 송파구청으로 가서 영업용 용달 화물차 사업자 등록도 했다. 그리고 장안평에서 가르쳐준 대로 송파 세무서에 들러서 사업자 세무 등록도 마쳤다. 민수는 용달 화물차를 끌고 가면서 다짐했다. 민수야, 너는 빵집 사장도 아니고 이제는 용달 화물차 운전수다. 너는 끈기가 있으니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민수야, 파이팅! 민수는 집으로 가면서 자신을 수없이 다독였다. 용달 화물차 사업자는 주차장 확보가 필수 요건이었다. 집 근처 주차장에 6개월치 선불을 주고 주차장, 주차 확인서까지 떼어 집으로 들어갔다. 마침 윤희와 아이들이 근처 놀이터에서 놀다가 돌아오는 길에 민수와 마주쳤다. 큰애 호연이가 반가워서 민수에게 안겼다. 아빠, 저 화물차는 누구 거야? 응, 아빠는 이제 빵집 안 하고 용달차 한다. 그래서 아빠 차 팔고 화물차로 바꿔서 사왔다. 아, 그래요 아빠? 저 화물차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래, 그렇단다.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새 집으로 이사 가도록 할게. 약속? 약속? 아, 우리는 좋겠다, 정말. 아빠가 돈 많이 벌면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그래, 그래, 알았다, 호연아. 우리 호재 선물도 많이 사줄게. 알았죠? 와, 우리 아빠 최고다, 최고. 다섯 살 호재가 손가락을 지켜들고 소리쳤다. 민수는 아이들 덕분에 호방한 웃음을 되찾았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깜짝 놀랐다. 밥상에 케이크를 올려놓고 호연이가 촛불을 켜고 있었다. 아빠, 얼른 들어오셔서 촛불 끄세요. 오늘이 아빠 생일이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오, 그러니, 호연아. 아빠는 바빠서 오늘이 아빠 생일인 줄도 몰랐는데. 고맙다, 얘들아. 민수네 집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윤희는 애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때 따라서 손뼉을 쳤다. 아빠, 제가 할머니에게 받은 용돈으로 샴페인인가 뭔가 하는 것도 샀어요. 나 이쁘죠? 그래, 그래, 우리 호연아. 호재, 최고다, 최고. 아빠, 호재하고 나는 사이다로 건배할게요. 엄마하고 아빠는 샴페인으로 건배해요. 자, 이제 다 같이 건배해요. 건배! 아빠 생일 축하해요. 이제 우리 네 식구 똘똘 뭉쳐서 살아요, 아빠. 민수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케이크와 미역국으로 삥 둘러서 저녁을 먹었다. 아이들은 오늘도 비좁은 화장실에서 티격태격하며 양치질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윤희도 뒤따라서 씻고 방으로 들어갔다. 내일 새벽부터는 무조건 가락시장으로 가야 했다. 민수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집을 살 때까지 일을 악물고 일을 하기로 다짐했다. 언제나처럼 민수는 아이들과 윤희가 양치질을 하고 난 뒤 맨 뒤에 씻었다. 오늘 또 윤희는 장롱 쪽으로 누워있었다. 민수도 조용히 자리로 들어가서 창을 보고 비스듬히 누웠다. 그때 윤희가 민수 쪽으로 돌아 누우면서 민수의 어깨에 팔을 기대었다. 그리고 2년 만에 처음으로 어렵게 입을 떼었다. 자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자기야 하면서 윤희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민수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였다. 마음 약한 민수는 결국 돌아 누워 아무 말 없이 윤희의 등을 토닥거렸다. 2년 만에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떼었다. 내가 못난 사람이라 고생시켜서 미안해. 민수와 윤희는 그렇게 과거사를 묻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렸던 부부관계를 가졌다. 민수는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컵라면으로 아침을 때우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용달 화물차에 올라타고 힘차게 시동을 걸었다. 민수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넌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너에게는 끈기가 있잖아. 민수는 그렇게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며 가락시장으로 차를 몰았다. 민수는 용달 화물차 영업은 처음이라서 방법을 몰라 다른 차 꽁무니에 차를 세웠다. 민수는 앞쪽에 용달차 기사님께로 갔다. 안녕하세요 기사님. 저 사실은 오늘 처음 영업을 나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영업을 하는 방식 좀 가르쳐 주세요. 아 그러시군요 새벽엔 여기서 차례대로 줄 서서 영업을 해도 됩니다. 요금은 손님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처음엔 손님들이 기사를 속이는 경우도 있답니다. 예 그렇군요 기사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사시는가요? 네 저는 마천동에 살고 있답니다. 그러시군요 마천동 국민은행 맞은편 골목에 산성 용달이라는 사무실이 있어요. 저도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거기서 기다렸다가 오달을 받아서 영업을 한답니다. 월 15만원씩 주면 짐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명함이 있으니 나중에 한번 들러보세요. 예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수는 약 30분가량 기다렸다가 차례가 되었다. 기사 아저씨 야채와 과일 싣고 길동 가는데 얼마예요? 이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늘 다니시는 대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빨리 싣고 갑시다. 알겠습니다. 민수는 차에서 내려 차곡차곡 짐을 실었다. 아주머니 길동 어디로 가면 될까요? 길동 골목시장이에요. 저리 쭉 가시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머니. 기사님은 아직 젊으신데 용달차를 하시네요. 용달을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저는 빵집을 하다가 그놈의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오는 바람에 망했답니다. 맞아요. 맞아. 아저씨. 나도 골목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하는데요. 마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장사가 안 돼요. 매상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접을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붙들고 있답니다. 그러시군요. 아주머니. 그나저나 삐삐 번호 좀 알려주세요. 다음에 올 때도 아저씨 차 이용하면 되죠? 저 삐삐가 없는데요? 예? 삐삐 없이 어떻게 용달을 해요? 기사님들은 다 삐삐 차고 명암도 뿌리는데? 에구구. 여기 우리 가게 전화번호 있으니까 얼른 삐삐부터 사셔서 명암을 만드세요. 그래야 단골손님을 잡지요. 누가 알아요? 제가 또 소개해 줄 수도 있죠. 허허허. 아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이제 다 왔네요. 저기 다음번 골목으로 우회전하셔서 백미터쯤 가면 우리 가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로 모시겠습니다. 민수는 차에서 내려 조심조심 물건박스를 내렸다. 아저씨. 내가 평상시에 만오천원에 다녀요. 오늘 내가 아저씨 용달차 첫 손님이라고 하니까 대박나시라고 이만원 드릴게요. 예 아주머니. 여러가지 알려주시고 또 마음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삐삐를 사면 우리 가게 전화번호로 알려주세요. 그래야 저도 단골을 삼든지 말든지 하죠. 예 알겠습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민수는 용달차 첫 손님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아주머니 말대로 가락시장으로 가서 한 탕을 더 하고 마천동 산성 용달 사무실로 갔다. 안녕하세요. 아까 가락시장에서 배성주 기사님께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아 얘기 들었습니다. 성함과 차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예 저는 조민수고요. 차는 2747번입니다. 네 조사장님. 여기는 기다렸다가 순번대로 나간답니다. 월대 수수료는 15만원입니다. 예 제가 처음이라서 잘 모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15만원 있습니다. 예 여기 영수증하고 사무실 명함입니다. 다섯 번째 순번이니까 한두 시간 걸릴 겁니다. 네 그러시면 차를 두고 요 근처 삐삐 대리점에 다녀오겠습니다. 삐삐 대리점 가시게요? 그러시면 여기로 한번 가보실래요? 제 동생이 거여 사거리에서 SK 대리점을 한답니다. 여기서 왔다고 얘기하면 좋은 번호 줄 겁니다. 아 잘됐네요 사장님. 민수는 용달 사무실에서 가르쳐준 대로 거여 사거리 근처 SK 대리점으로 가서 삐삐 개통을 했다. 민수는 공중전화로 가서 첫 번째 고객인 길동 야채 가게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까 야채 식구 모셔다 준 용달차 기사입니다. 삐삐 번호 개통했습니다. 아 그래요? 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가락시장에서 호출할게요. 네 2242에 2747번으로 제 차 넘버하고 똑같아요. 번호 좋습니다 기사님. 다음번에 꼭 호출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민수는 달마다 새벽에 가락시장으로 나가서 영업을 했다. 오후엔 용달 사무실에서 오더를 받았다. 민수는 두세 달이 지나자 상하차 요령도 생겼고 수입도 점점 좋아졌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3월이 되었다. 호연이는 3학년이 되어 개학을 했으며 호재는 내년 입학을 위해 유치원에 입학시켰다. 민수와 윤희는 합가한 지가 반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사무적인 대화만 했다. 부부 관계도 동물적인 욕구가 생겼을 때만 형식적으로 치러졌다. 민수는 오늘 또 새벽에 가락시장으로 나가서 왕십리 한탕을 띄고 다시 순번을 기다렸다. 그때 삐삐가 울렸다. 민수는 급히 공중전화로 가서 전화를 했다. 기사님 길동 야채가게 아줌마예요. 디동 8번 출구 앞에서 좀 기다려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머니. 민수는 아주머니가 가르쳐준 장소로 가서 이것저것 야채와 과일 상자를 싣고 길동으로 향했다. 아이고 올해는 어떻게 재물운이 좀 더 탈라나? 아저씨도 올해 운수 대통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그런데 아저씨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예 저는 올해 서른아홉입니다. 아이고 좋다 좋아. 한창 때다. 나하고는 꼭 열 살 차이가 나는구먼. 앞으로 그냥 누님이라고 불러요. 내가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민수는 짐을 데려주고 다시 가락시장으로 가서 순번을 섰다. 이번에는 한 시간쯤 대기하다가 장거리가 걸렸다. 고향시청 사나 무슨 단체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많은 야채와 과일, 오징어까지 준비한다고 했다. 민수는 용달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가장 많은 액수인 8만 원을 받아왔다. 멀리 오느라 점심도 걸렀지만 기분은 좋았다. 민수는 우유와 빵을 사가지고 먹으면서 돌아왔다. 아침부터 하늘이 찌푸둥하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오후 4시쯤 가락시장 근처에 있을 때 삐삐가 울렸다. 민수는 공중전화 옆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했다. 길동 아주머니였다.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오후에 삐삐를 하셨네요. 네, 단골손님이 멜론 한 박스 주문해서 버스 타고 나왔답니다. 아침에 그 장소로 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머니. 그런데 이거 한 박스 싣고 가면 용달비 빼면 남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이고, 장사를 하다 보면 때로 미칠 때도 있죠. 예, 그러시군요. 그럼 길동으로 갈까요? 아니요. 봄비도 내리고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저기 새로 생긴 로데옷거리로 가주세요. 멜론 상자는 무겁지 않으니까 버스 타고 가도 돼요. 친구가 하는 뮤직 카페가 있는데 오늘은 가게도 마쳤으니 한 잔 하고 싶네요. 예, 그러시군요. 봄비 내리는 날 뮤직 카페라 딱 제격이네요. 그나저나 로데옷거리는 5분 거리로 1km밖에 안 돼요. 요금을 받기도 좀 그러네요. 에이, 그래도 기본요금은 드려야죠. 빈수는 요금 받기가 민망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럼 아저씨도 한 잔 하시고 가세요. 지금 시간이 5시인데 아저씨도 이 시간이면 파장 아닌가요? 예, 그렇기는 한데요. 차가 있어서요. 그런 거 걱정 마세요. 그 집 주차장 무지하게 넓어요. 거기에 주차하고 아침에 버스 타고 나와서 끌고 가면 돼요. 주인장이 내 친구인데 무슨 걱정입니까? 예, 그렇군요. 하지만 아저씨가 요금 받기 민망하다고 하시니 오늘 용달비 대신해서 술은 내가 살게요. 내 말 무시하고 그냥 가시면 단골 손님 영원히 끊어집니다. 제 말 잘 들으시면 앞으로 용달 손님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머니는 은근히 압력을 넣었다. 네, 그럼 저도 일을 마치고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빈수는 멜론 상자를 차에다 두고 아주머니를 따라다 섰다. 아직도 해가 남아 있었지만 지하에 있는 뮤직카페는 어두컴컴한 상태에서 오색 조명이 반짝거렸다. 오늘은 봄비가 와서 그런지 손님도 몇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헤란아, 나 왔다. 응, 그래. 순주 왔구나. 어서 와. 그래, 요즘 장사는 잘 되니? 응, 그저 그렇단다. 저기 앉아. 맥주로 할래, 순주야? 그래, 맥주랑 과일 좀 먹지 뭐. 실장님, 여기 맥주 다섯 병이랑 과일 스페셜로 준비해 주세요. 조금 후 깔끔한 와이셔치에 따비 닉타이를 한 주방실장이 술상을 내왔다. 순주야, 한 잔 받아라. 자, 아저씨도 한 잔 받으세요. 저는 순주와 둘도 없는 친구 송혜란입니다. 혜란아, 이 아저씨 핸섬하지? 응, 누구야? 애인? 아니요. 우리 야채 가게 단골로 배달해 주는 용달차 기사님이야. 작년에 용달차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 첫 손님이 바로 나였다는 거 아니냐. 호호호. 이쯤 되면 인연 아니냐? 인연 맞지? 내 말 맞지? 그러네. 인연 맞네. 그럼 핸섬한 기사님도 제 잔 한 잔 더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조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가끔 쉬는 날 들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순주야, 저쪽 테이블에 단골손님이 부른다. 이따가 올게. 술 마시고 있어라. 응, 알았어. 헤란아. 기사님, 한 잔 쭉 드시고 나도 한 잔 줘봐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머니. 아이참. 용달에 물건 실을 땐 아주머니지. 참. 술자리에서 아주머니가 뭐야 창피하게. 어차피 나보단 열 살 아래니까 그냥 누나라고 불러요. 예, 알았습니다. 누님. 그렇지. 이제 뭐가 좀 통하네. 동생 잔 받으세요. 호호호. 여기는 뮤직 카페라서 원하는 음악은 무엇이든 틀어주니까 저기 매목 쪽지에 신청해봐요. 예, 그래 보지요, 누님. 민수는 좋아하는 음악 몇 곡을 쪽지에 적어서 벨을 눌렀다. 젊은 DJ 아가씨가 와서 쪽지를 가져갔고 곧이어 음악이 흘러다왔다. 오, 우리 동생. 감성적인 팝송을 좋아하는구먼. 봄비 오는 날 레인송이라. 센치멘털하구먼 그래. 오늘은 술맛도 좋다. 자, 내 잔도 한 잔 받아 봐요. 순주 누님은 민수에게 술잔을 또 권했다. 민수와 야채가게 이 순주는 맥주 다섯 병을 비우고 밖으로 나왔다. 저녁 여덟 시쯤 되었을까 밖은 벌써 어두컴컴했다. 순주 누님, 멜론 박스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예? 우리 이 동네 한 바퀴 돌고 와서 가져가도 되니까. 자, 차유리 안쪽에 이 뮤직카페 명함 꽂아놓으면 아무도 터치를 안 해요. 그러니 걱정 마요. 순주 누님은 그러면서 민수의 팔짱을 끼웠다. 이야, 젊은 동생 팔짱 끼고 데이트하니까 좋다. 우리 민수 동생은 어때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도 듬직한 누님이 있으니까 좋네요. 한참을 걷다 보니 모텔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순주 누님이 팔짱을 낀 손에 힘을 주며 말했다. 민수 동생, 나 사실은 10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서 살아. 나 애로운 사람이야. 민수 동생을 애인으로 만들고 싶어. 그냥 오늘같이 쓸쓸하고 애로울 때 만나서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이 말이야. 다른 의미는 없어. 민수는 딴처에서 머뭇거렸다. 순주 누님은 팔짱을 낀 손으로 모텔 쪽으로 민수를 끌어당겼다. 버티고 있던 민수는 천천히 모텔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무성이의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서던 윤희의 뒷모습이 떠올라서였다. 모텔 비를 순주 누나가 계산하고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순주 누나는 방으로 들어가자 꺼리낌 없이 옷을 벗었다. 40대 후반인데도 전체적으로 살이 찐 것 말고는 몸매가 괜찮았다. 동생 나 먼저 씻고 나올 테니 냉장고에서 음료수나 맥주라도 마시고 있어? 순주 누님은 그렇게 말하고 욕실로 들어갔다. 민수는 좀 계면적기도 하고 마음이 이상해서 캔막주를 하나 꺼내어 마셨다. 잠시 후 순주 누님이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나왔다. 민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여자의 전체적인 나시는 그때 처음 보았다. 어? 민수 동생 캔막주 한 개 다 마셨네? 호호호! 나도 한 개 마실 테니 얼른 씻고 나와! 민수도 대충 샤워하고 나왔다. 민수가 가운을 입고 나오자 순주 누님이 말했다. 아이고! 남자가 수줍어하기는 연애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닐 텐데 호호! 하면서 민수의 가운을 벗겨서 휙 던져버렸다. 그때부터 순주 누님은 야수로 변해버렸다. 민수는 강간을 당하는 그런 느낌으로 누워서 순주 누님에게 완전히 리드당했다. 일이 끝나자 순주 누님은 옆자리에 누우며 말했다. 민수 동생 어때? 좋았어? 내가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 애로워서 리드했으니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알았지? 순주 누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민수를 껴안았다. 민수 동생! 한 달에 두세 번만 시간을 내서 오늘같이 이렇게 만나 줘라. 응? 그 대신 술값, 모텔비는 내가 다 낼 테니 걱정하지 말고. 민수는 대답 대신 용달차 있는 데로 와서 멜론 상자를 꺼냈다. 누님, 이거 어떻게 가지고 가실 거예요? 응, 오늘은 술도 마셨으니 택시를 타고 갈 거야. 집에까지 6,000원이면 갈 수 있어. 민수는 순주 누님을 택시에 태워 보내고 터덜터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민수는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사실 남자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본 육체적 카타르시스였다. 민수는 윤희에 대한 상대적인 보상 심리로 재의식은 느끼지 못했다. 민수가 용달을 한 지 1년이 지나자 열심히 일한 덕택에 초창기에 들었던 2,000만 원 본전은 거의 뽑았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호연이가 4학년에 올라갔고 호재는 국민학교에 입학했다. 호재는 새로 산 가방과 새 신발을 신고 좋아서 깡충깡충 뛰었다. 아이들이 컥하면서 민수의 나이도 부록의 나이가 되었다. 야채가게 순주 누님과 인연이 되어 일주일에 한 번쯤 만나다 보니 윤희와의 부부관계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뜸해졌다. 민수는 바쁘게 살다 보니 세월 가는 줄도 몰랐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아침 상에서 TV를 보던 호연이가 말했다. 아빠 옛날에는 아빠가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는데 올해는 사가지고 오셔야 되겠네요. 그래 호연아 아빠가 내일 맛있는 케이크 꼭 사올게. 이튿날 민수는 일이 끝나자 케이크와 초콜릿을 한아름 사들고 들어왔다. 아이들은 신바람이 나서 깡충깡충 뛰었다. 민수는 시대가 시대니만큼 아이들 기분에 맞춰주었다. 윤희는 아이들이 씻고 방으로 들어가면 언제나 이불을 깔았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술상을 차렸다. 어쩐 일이오? 당신이 술상을 다 차리네? 음 할 얘기가 있어서 윤희는 처음 통과할 때부터 존칭은 쓰지도 않았다. 민수는 윤희가 따라주는 술을 받고 민수도 윤희에게 한 잔 따라주었다. 석 달을 우리가 이사온 지 2년이 되는 달이에요. 주인이 재계약할 때 보증금 천만 원을 올려 달라네요. 그래서 말인데 집도 비좁고 해서 보증금을 올려줄 것 같으면 차라리 이사를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서랍에 당신 통장 보니까 매달 생활비 쓰고도 5천만 원이 모여 있네요. 그 정도면 지상으로 이사를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혹시 모르니까 비상금으로 천만 원 정도 남겨두고 여기 전세보증금 3천하고 6, 7천만 원 정도 해서 당신이 부동산에 좀 알아봐요. 나는 시간이 돈이니까 일을 하러 나갈 테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알아볼게요. 민수와 윤희는 맥주를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 윤희는 어쩐지 말수가 많아졌다. 이불 속에서 윤희가 다가오면서 말했다. 자기야 솔직히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정상적인 부부는 아니잖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제 형편도 조금 피었으니 막내를 하나 더 낳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자기는 콘돔 안 써도 되잖아. 나도 사실은 그거 안 쓰고 그냥 하는 게 더 좋아. 그러면 당신은 막내를 키울 자신은 있고? 뭐 이제는 호연이 호재도 다 컸는데 어때요? 그래요. 그럼 당신 뜻대로 합시다. 민수와 윤희는 피임 걱정 안 하고 부부관계를 가졌다. 그 얘기가 나온 이후로 둘은 조금 더 가까워졌다. 두 달 후 윤희가 알아본 3층 건물 1층으로 이사를 했다. 5화 아빠 저한테 약속을 지켰네요. 아빠가 돈 벌어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 그래 호연아. 아빠가 약속을 지켜서 다행이다. 민수와 윤희는 이사 온 기념으로 예식을 했다. 이번에는 호재가 좋아하는 근처 치킨집에서 양념치킨과 콜라를 시켜놓고 민수와 윤희는 맥주를 마셨다. 둘은 무슨 특별한 날에는 꼭 약속을 한 듯이 부부관계를 가졌다. 민수가 피임을 중단하고 이사를 오자마자 윤희는 임신 소식을 전했다. 민수는 열심히 용달 화물차 일을 하였고 집안 형편은 점점 좋아졌다. 별거 끝내고 함께 산 지 3년 만에 막내 호서가 태어난 것이다. 민수는 41살, 윤희가 35살, 호연이가 14살, 호재가 10살이 되던 해였다. 윤희의 사건과 빵집 폭망으로 인해 별거를 하였고 다시 합가를 하기까지 웃음을 잃었던 둘은 막내 호서 때문에 웃음을 다시 찾았다. 어느 여름날 장마철이었다. 민수는 그날 또 물건을 데려주고 하남시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비가 내렸다. 거북길에서 빗물이 고인 곳을 미처 보지 못하고 빗길에 미끄러져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났다. 사고로 인해 민수는 기절했고 구급차가 와서야 깨어났다. 화물차는 거의 반파가 되었으며 민수는 갈비뼈와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영업용 용달 화물차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자차 자손보험이 없었다. 치료비는 2천만 원 자차보험 한도 내에서 나왔으나 생활비가 문제였다. 민수가 몇 달간 일을 못하게 되자 비상금으로 두었던 천만 원도 개는 감추듯 사라졌다. 생활이 어려워지자 집안에 피웠던 웃음꽃도 자연히 사라졌다. 민수가 몇 달째 부상으로 쉬고 있을 때 윤희가 말했다. 우선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 내가 나가서 생활비라도 좀 벌어볼게요. 아니 뭐 하는 데인지 몰라도 당신이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 까짓것 하면 하지 못할 게 뭐 있겠어? 윤희는 그때부터 직장으로 나가고 민수는 막내 호소 육아를 했다. 그 사고로 인해 민수와 윤희는 생활 패턴이 역전되었다. 화물차는 반파되어 몇 달째 정비공장에 처박혀 있었다. 정비공장에서는 빨리 차를 고치든지 찾아가든지 하루빨리 결정하라고 성화였다.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어 정비공장으로 찾아갔다. 화물차를 보니 폐차시켜야 할 상황이라서 결국 폐차 절차를 밟았다. 5개월간 주차비로 50만 원을 지불하고 용달 화물차 남버 두 개만 해수해왔다. 민수는 바로 장안평 매매 상사로 갔다. 처음 용달 화물차를 구입한 강수창 사장님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용달 화물차 넘버값은 처음 구입한 가격 1,500만 원에 팔기로 하고 이전에 필요한 준비 서류 매모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민수는 준비한 서류를 매매 상사에 전해주고 넘버값 1,500만 원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용달 화물차 사업도 끝났고 순주 누님과의 관계도 끝났다. 용달 화물차 넘버를 판 돈 1,500만 원이 생활비의 마지노선이 되었다. 아끼고 또 아껴서 쓴다 해도 이듬해 연말이 되자 생활비도 바닥이 났다. 민수는 이제 돌진한 두살배기 호설을 보는 게 주업이 되었다. 차가 없어 아쉬울 때 때마침 친구가 타던 십 년된 승용차를 무상으로 가져왔으나 그것도 윤희가 출퇴근용으로 끌고 다녔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윤희는 처음 몇 달간 아이들 과자도 사오고 가정에 애정을 보였으나 해가 바뀌자 점점 변해갔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도 새벽에 술 취해서 들어오는 날이 부지 기수였다. 심지어 운주운전 벌금 고지서도 따라왔다. 민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윤희를 앉혀놓고 따졌다. 아무리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도 음주운전 벌금 딱지가 날아오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민수가 그렇게 따지자 윤희도 강하게 나왔다. 아니, 사회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술도 마시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따져? 민수와 윤희는 합과한 이후 처음으로 대판 싸웠다. 그때부터 윤희는 더 삐딱하게 나갔다. 연말이 다가오자 아예 2, 3일씩 예박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윤희에게 물었다. 당신 말이야 이제는 아예 며칠씩이나 예박을 해? 당신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왜? 안 될 것은 또 뭐 있어? 나 식구들 먹여살리려고 투자까지 뛰고 있다고. 보험회사 다니면서 다단계도 하고 있다고. 그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 당신이 그 잘난 돈 몇 푼이나 집에 갖다 줬다고 큰소리 치는 거야. 응? 당신이 이렇게 따지니까 내가 하던 일도 안 되는 거지.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혼하면 되잖아. 민수는 어이가 없어서 주방으로 가서 화학김에 소주를 마셨다. 됐다 됐어. 그만하자. 그만해. 민수는 애들 보기가 민망해서 소주를 마시고 방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애들이 겨울방학이라서 학교에 가지 않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잠에서 깨어보니 호연이가 저녁밥을 차려서 동생들을 먹이고 씻고 재우고 있었다. 식탁으로 가서 보니 윤희가 쓴 하얀 봉투가 보였다. 나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어. 애들과 당신에게 메어서 사는 것도 싫다고. 그러니까 이혼해줘. 나는 당신보다 더 젊고 멋진 애인도 생겼거든. 그러니까 제발 나를 도와줘. 이혼을 해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있잖아. 그 편지를 써놓은 이유로 윤희는 더 대담해졌다. 가끔씩 집에 와서 옷가지나 챙겨서 나가기가 일수였다. 싸워도 소용없고 달래도 받지만 소용이 없었다. 윤희는 직장 생활한다고 그 비싼 휴대폰도 가지고 다녔다. 민수가 전화를 하면 받기는 받았으나 오히려 민수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여보세요. 당신 거기가 어디야? 도대체 집에는 안 들어오고 뭐하는 거야? 나 지금 애인하고 술 먹고 있거든? 그러니까 술맛 떨어지게 하지 말고 끊어. 민수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다. 옛날 생각이 또 낫다. 조카, 저 아가씨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네. 타고난 운명이 화륙의 팔자고 이온수까지 끼었어. 언젠가는 팔자대로 돌아간다고 그랬어. 그 점쟁이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 참 기가 막히게도 잘 맞췄구먼. 윤희는 연말이 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느 날 또 윤희에게 전화가 왔다. 술이 가득치 않 채 혀가 꼬부라진 말투를 이어갔다. 지금 내가 좋아하는 애인도 옆에 있거든? 그러니까 빨리 이혼해 달라고. 이 새끼야. 민수는 더 이상 끌어봐야 좋은 꼴은 볼 수가 없겠구나 결심했다. 알았어. 신정연휴 끝나고 1월 4일 오후 1시에 동부지법 이혼소송 접수실로 와. 내 소원대로 이혼해 줄게. 법원 판사가 민수에게 물었다. 두 분이 협의 이혼을 하신 겁니까? 예, 판사님. 이 사람이 애인이 생겼다고 이혼을 요구해서 왔습니다. 그럼 아이들 양육권은 어떻게 합의를 했습니까? 예. 아비인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협의 이혼 유예 기간을 둘 것도 없네요. 사무관님, 바로 처리해 드리세요. 민수는 결국 이혼이라는 종말로 별거 생활 포함해서 20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때가 민수 나이 42살이었고 큰아이 호연이가 18살, 둘째 호재가 14살, 막내가 4살이었다. 남자 나이 42살에 세 아이의 생존권이 오로지 민수의 두 어깨에 달려있었다. 민수는 이혼 도장을 찍어주고 3, 4일간은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느라 술을 옆구리에 끼고 살았다. 그래, 민수야. 맨땅에 헤딩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래도 너는 전세빵이라도 있고 반겨줄 새끼들이라도 있으니 다행 아닌가? 내 팔자가 그런 것을 누구 탓할까? 비 오면 비 맞아가며 바람 불면 바람에 흔들리며 그렇게 살아야지 어떡하는가? 운명아 비켜라. 여기 조민수가 간다. 민수는 이제 혼술에 혼잣말을 하는 습관이 생겼다. 아이들이 방학이라서 집에 두고 직장을 찾아 돌아다녔다. 우선 누님 집으로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일자리를 부탁했다. 자영 친구분이 모 구청 청소과 과장으로 있는데 일자리를 부탁하였다. 얼마 후 청소과 산하에 있는 청소용역 업체에 청소차 운전사 자리가 났다고 연락이 왔다. 민수는 새벽 찬바람을 맞아가며 새벽 5시에 출근했다. 그나저나 문제는 일하다 보면 먼지와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게 문제였다. 작업복은 매일 집에 가져와서 세탁을 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네 살베기 막내가 심한 아토피를 알았다. 민수는 일을 일찍 끝내고 막내를 데리고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를 하면서 피부 발진 농액을 짜낼 때 막내 호선은 죽는다고 울었다. 민수는 일과 아이들 보육에 살림까지 하느라 몸도 마음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아토피의 원인은 청소차 운전을 하면서 입던 작업복이었다. 세탁기를 돌리면서 아이들 옷이 섞여서 세탁을 했으니 세균이 침투가 된 것이다. 민수는 막내가 너무 아파서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었다. 술상 앞에 앉아서 지나온 과거사를 되짚어보았다. 민수는 결혼과 함께 빵집을 운영하면서 한때 좋은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빵집 때문에 결국은 망했고 곧이어 윤희의 불륜으로 인해 별거를 했다. 다시 합가를 해서 빵 내 호석까지 닿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또다시 주저앉았다.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윤희의 바람기로 인해 이혼을 하면서 민수의 가정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결혼 전 그 점쟁이의 말 그대로 진행이 된 것이다. 그동안 민수가 받아온 스트레스가 체내의 병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민수가 살아온 인생은 파란만장 그 자체였다. 다시 기운을 차린 민수는 일자리를 찾아다섰고 민수는 다시 마트에 배달원으로 취직했다. 조그만 화물 밴으로 고객의 집으로 배달하는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심한 폭통을 느꼈다. 견디다 못한 민수는 119 구급대로 전화했다. 가까운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갔다. 담당 의사 반론은 수술을 할 수 없으니 큰 병원으로 이송을 권유했다. 민수는 결국 민간 구급차를 불러타고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마침 큰애 호연이가 고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서 형제들은 미리 응급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와 민수 형제들은 응급실 밖에서 다섯 시간 동안 차례를 기다렸다. 민수는 속이 터지는 아픔을 이를 깨물며 견뎌냈다. 아 사람이 죽을 때는 이렇게 죽는구나. 민수야 내가 죽는 것은 명줄이 다했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애들은 무슨 죄가 있나 싶다. 민수는 그렇게 충얼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민수 차례가 되었다고 접수처에서 조민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그것은 수술을 위해 부른 것이 아니었다. 지금 수술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청천병역 같은 말이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다른 병원으로 가라니 민수는 어이가 없어 하늘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민수 바로 아래 여동생 수진이가 이 병원에 교수를 한다면서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여동생 수진이가 전화를 한 곳은 바로 삼성병원 의과대학 교수였고 동생 수진이 친구의 아버지였다. 사람이 명줄이 붙어있으면 죽으라는 법은 없었다. 마침 그분이 근무중이라서 응급실로 내려와 수술 준비를 해주었다. 민수는 수술 전 이것저것 검사를 진행할 때도 죽을 것 같이 아팠지만 정신만은 또렷했다. 환자 보호자분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초음파 영상으로 봐서는 위장 천공으로 인해 이미 복막염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만약 암세포가 터져서 복막염으로 진행이 됐다면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진행하다가 사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주셔야 수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 아시겠습니까? 예 의사선생님 동의서에 서명할 테니 수술을 진행해 주세요. 민수의 가족들이 서명하고 난 후에 수술에 들어갔다. 민수는 다섯 시간에 대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을 거쳐서 일반 병실 1인실로 옮겨졌다. 민수는 수술 후 이틀 만에 깨어났다. 민수가 눈을 떴을 땐 하얀색 천장만 보였다. 아이고 동생 이제 살았네 살았어. 오빠 내 말 틀려요? 오빠 내 말 틀리면 눈을 껌뻑껌뻑 해주세요. 민수는 기운이 없어서 옆으로 돌아볼 수도 없었다. 다시 한 번 형제들이 똑같은 말을 반복했을 때 겨우 눈을 껌뻑거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목구멍까지는 빨이 나왔으나 입이 말라버려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누님과 자영 그리고 여동생 둘이서 민수의 간호를 받고 있었다. 한참을 지나서 주치의와 간호사가 들어왔다. 환자분은 70% 이상 우위 절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절대로 물을 주시면 안됩니다. 다행히 악성 종양이나 암세포는 없어서 수술이 원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환자분이 입이 마를 테니 물수건을 꼭 짜서 수시로 닦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민수 형제들은 그렇게 대답했다. 민수는 모든 말들을 기로는 들었지만 말을 할 수는 없었다. 민수 형제들은 협의를 하여 하나씩 교대로 간호하기로 했다. 민수 동생 나와 막내는 집으로 가고 오늘은 수진이 동생이 간호를 하기로 했으니 나는 가네 동생 기운 차리게 민수는 누님의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대신 했다. 민수는 이튿날 열두시간을 자고 깨어났다. 그때는 마취가 완전히 풀려서 어느정도 몸을 움직일 수가 동생 수진이가 민수의 입술과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아주었다. 민수는 그제서야 입을 열 수가 있었다. 동생 덕분에 내가 살았나 봐. 오빠 그래요. 이제 살아났어요. 오빠 하 그래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었어? 아이고 오빠 오빠가 지금 사경을 헤매는데 자식 새끼부터 찾아요? 나는 그래서 오빠가 미워요. 정말 호연이가 지 어미한테 전화를 했는지 몰라도 그 미친년이 집에 와 있다네요. 무슨 염치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오빠가 그년하고 결혼하려고 할 때 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잖아요. 시골의 당선모님 말도 들었지만 난 그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진지게 알았어요. 오빠만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몰랐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구요. 오빠만 몰랐으니 오빠가 바보지요. 안 그래요? 동생은 오빠가 제정신이 돌아오자 원망을 퍼부었다. 민수는 형제들에게 아무런 변명도 할 수가 없었다. 그 다음 날은 누님이 오셔서 병간호를 했다. 동생 지나간 날은 다 잊어버리고 살게. 자네가 속을 끓이니까 몸이 그렇게 되잖아. 세상살이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누님은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셨다. 담당 주치의는 매일 들려서 가스가 나왔냐고 물었다. 5일째 되는 날 가스가 나왔고 방귀가 그렇게 유익하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주치의는 이제 조금씩 걸어도 되니 걷기 운동을 하라고 했다. 민수는 수술 일주일 만에 링거 때에 매달리다 시피 일어나서 발걸음을 떼어보았다. 링거 때에는 영양제 수액 항생제 등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민수는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했다. 하늘이 날 살려준 이유가 뭘까 내 핏줄인 형제들이 없었으면 아마도 나는 죽었겠지. 애엄마는 그렇게 모질게 떠나고서 왜 다시 돌아왔을까 민수는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수술 8일째 되는 날 정밀검사를 했다. 민수는 몸무게를 재는 저울에 올라가서 눈금을 보았다. 평상시에 68kg 나가던 몸무게가 55kg으로 줄어들어 민수는 자신의 돈을 의심했다. 주치의 말로는 이제 장기도 제 자리를 잡았고 개복수술 상처도 어느 정도 아물었다고 했다. 수술 10일째 되는 날 식사로 멀건 미음이 나왔다. 민수는 미음을 떠먹으며 생각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는구나.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 민수야 하늘이 보살피고 조상이 보살피고 또 형제들 덕분에 세 번째 죽음 앞에서도 너는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는 보람되게 살아보자 민수야. 민수는 링거 때 의지에서 걸을 때마다 과거를 해상하고 또 반성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플랜을 머릿속에 짜고 있었다. 민수의 간병은 누님과 여동생 둘이 삼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했다. 이번 12일째 되는 날 식사로 죽이 나왔다. 반찬은 소화를 위해서 물김치 한 가지였으나 민수는 물김치와 죽을 그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이번 2주째 되는 날 최종 검사를 했다. 결과는 내일 퇴원해도 좋다는 결론이 나왔다. 형편이 좀 더 나았던 여동생 수진이가 병원비 300만원을 대신 납부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돈을 조금씩 모아서 200만원이 든 봉투를 민수에게 건넸다. 민수는 또 한 번 형제들의 도움에 가슴속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래 민수야 혈육의정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갚아야 할 빚이다. 민수야. 민수는 형제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했다. 퇴원 수속을 마친 민수의 형제들은 민수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서 여동생 수진이의 차를 타고 마천동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먼저 고모들에게 인사하고 민수를 맞이했다. 아빠 괜찮으세요? 큰애 호연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둘째와 막내는 눈만 멀뚱멀뚱하고 쳐다보고 있었다. 호연아 네 어미는 어디 갔냐 어디 꼬락설이라도 한 번 보자. 동생 수진이가 화가 나서 소리쳤다. 큰애 호연이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입을 닫았다. 둘째 호재가 나서서 말했다. 엄마는 어제 가셨어요? 너 아빠가 죽다가 살아났단다 이놈들아. 그게 다 너들 먹여살리려고 그랬던 거야 이놈들아. 여동생 수진이는 아이들에게 호통을 치고는 돌아앉아서 울고 있었다. 민수는 병원에서 준 약을 먹으면서 한 달간 몸을 추스렀다. 민수는 걷기 운동을 하면서도 길가에 나붙은 구인광고 벽보를 보면서 걸었다. 그래 민수야 얼른 건강을 회복하도록 해보자. 하루빨리 일을 해야 아이들을 먹여 살릴 것 아니냐. 민수는 그렇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형제들이 준 돈으로 아끼고 또 아껴가며 생활을 이어갔다. 민수는 퇴원 후 3개월이 지나자 어느 정도 컨디션이 회복되었고 몸무게도 60kg을 넘어섰다. 언제나 같은 코스로 걷기 운동을 하다가 오늘은 택배기사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택배기사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택배일이 힘든 일인데요. 그 체격으로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제가 깡말랐어도 체력은 좋답니다. 마른 장작이 화력 좋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택배회사는 마천동 거여동 부근에 근접 택배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시면 일단 이력서와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방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는 일주일 후 택배회사에 취직했다. 택배기사의 장점이라면 수시로 집에 들러서 호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음에 민수는 막내 호설을 유치원에 입학시켰다. 민수가 좀 더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함이었다. 택배회사에 들어간 지 3년 정도 지나자 건강도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집안 형편도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갔다. 이듬해 3월 막내 호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래 나는 세상살이 풍파를 만나서 힘들었지만 세월이 가다 보니 아이들은 잘도 커주는구나. 민수는 막내 호설을 등교시키고 되돌아 나오며 혼자서 중얼거렸다. 호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민수는 더욱 바빠졌다. 1학년 학교 준비물이 얼마나 많은지 학교 앞 뿜방구를 수시로 들락거렸다. 아이들이 소풍이나 체험학습을 갈 때면 간식과 도시락도 준비했다. 민수는 행여나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가 죽을까봐 아울렛 매장에 가서 아이들 옷을 사다가 입혔다. 비록 가격이 좀 낮은 2월 상품이었지만 좋은 브랜드 옷을 선택했다. 민수는 고정적인 월급으로 생활이 안정되자 만약을 위해서 보험을 들었다. 그것은 민수가 아파서 큰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이었다. 민수 자신의 보험은 우의 절제술로 인해 우의 시비지장을 부담보로 하고 실비보험과 3대 질병 암보험까지 모두 들었다. 만일을 대비해서 아이들 의료 실비보험도 들었다. 막내 호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날까지는 아무 탈없이 세월이 흘러갔다. 민수의 나이 50이 훌쩍 넘었다. 아이들 키워가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진즉 민수 보인이 늙어가는 것은 몰랐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더럽고 치사한 일을 겪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민수는 어려웠던 과거사를 생각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극복했다. 민수의 세월은 빨리도 흘러갔다. 십수년간 열심히 일을 해가면서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 저축했다. 이듬해 전세발료 기간이 되었고 또 이사를 해야 할 시기에 누님의 도움으로 32평 빌라를 계약했다. 그동안 민수가 저축한 돈 1억과 보증금 5천만원 그리고 대출 1억 3천을 받아 계약하고 이사했다. 민수가 죽자 사자 노력해서 두 번째 집을 마련한 것이다. 큰애 호연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태권도 5단을 취득했고 곧이어 선배를 따라 호주에 태권도 코치로 떠났다. 호연이를 호주로 데려간 이유는 전 세계가 성추행 등 여성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태권도 코치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호연이를 데려간 것이다. 이듬해 둘째 호재는 대학 입시 준비 중에 가수 오디션을 보았고 아이돌 그룹 멤버로 캐스팅되어 가수로 데뷔하였다. 소속사가 있는 일본에서 활동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났다. 민수는 이제 호서와 둘이 담게 되었다. 막내 호서도 무탈하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본에 있는 둘째 호재가 본인이 번 돈으로 아시아 대학교 졸업을 했다는 소식을 보내왔다. 민수는 아비의 악착같은 근성을 닮았구나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막내 호서가 대학교에 들어가자 등록금 입학금 등 민수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다. 민수는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힘들어 했으나 그것이 민수가 짊어진 엇보이기에 모든 것을 감내했다. 다시 1년이 지난 어느 날 내 식구 가족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아비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나는 너희들 셋을 키우는데 내 청춘을 모두 바쳤다. 너희들이 볼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아비는 최선을 다했다. 아직 움직일 기력이 있으니 너희들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노력해서 번 것은 너희들 앞길에 쓰도록 해라. 그러니 가지고 올 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다. 빈수는 아이들에게 미리 유언 아닌 유언을 했다. 빈수 아이들이 한 장소에서 모두가 만나는 것은 그것이 마지막 모임이 되었다. 빈수는 호소의 대학 입학 선물로 컴퓨터를 사주었다. 컴퓨터는 가끔 호소와 함께 사용했다. 어느 날 컴퓨터에서 막내 호소가 카톡을 하다가 그대로 두고 외출을 한 일이 있었다. 빈수는 우연히 막내 호소의 카톡을 보게 되었다. 막내 호소의 카톡에서 본 것은 충격적이었다. 방학 동안 일본에 있는 둘째 호재와 또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는 윤희와 함께 호주로 여행을 가서 내시서 찍은 사진을 보았다. 윤희가 고향 진주에서 노래바 술집을 한다는 사실도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호연이가 호주에서 러시아 아가씨를 만나 성전환 수술까지 하고 딸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민수가 그렇게 예뻐해주며 키웠던 호연이었다. 민수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다. 이것 또한 자신이 겪어야 할 운명이라 생각했다. 민수는 20년이 지난 윤희의 얼굴 사진도 보았다. 이제 애착도 연민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민수는 이제 호소가 대학생활만 잘 보낸다면 큰 걱정거리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여신이 찾아왔다. 민수는 우연히 시인을 만나게 되었다. 시인이 소개해준 카페에 가입을 하면서 외롭고 허전할 때마다 시 구절을 끄적이며 노트에 시를 써두었다.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시인으로 등단을 하게 되었다. 민수는 선비집안의 유전자가 내면에 꿈틀거렸고 환갑이 되던 내 운명적으로 시인이 되었다. 민수는 컴퓨터 사용법을 독학으로 공부해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학회에 카페를 설립했다. 그래 민수야 이제는 그동안 집 없는 서러움도 해결했고 내가 꿈꾸던 등단도 했고 문학회도 차렸으니 이제 노년에는 이것을 낙으로 살아가자. 민수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며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시창작 아카데미에 입문을 하게 되었다. 민수는 정통적인 시와 수피를 공부하며 스스로 시창작 기법을 터득해 다갔다. 그러던 민수의 인생에 또다시 점쟁이가 말한 어두운 저주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 문학회 출판사 대표님은 8년째 암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느 여름날 대표님께서 자택으로 민수를 불렀다. 조민수 시인 내가 이제는 더 버틸 수가 없어요. 머지않아 저 세상으로 갈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출판사가 문을 닫을 것인데 그래서 말인데 조민수 시인이 이 출판사를 좀 이끌어 갔으면 해요. 조민수 시인은 개인적으로 문학회도 가지고 있으니 충분히 이끌어 갈 수가 있으니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문학회 회원 중에는 저보다도 연륜이 깊으신 분도 많은데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분들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조민수 시인 무너져가는 출판 어깨를 인수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좀 맡아서 해주세요. 민수는 앞으로의 계획에 시집 문예지 출판도 계획했었지만 출판사 인수할 생각은 생각도 한 적이 없었다. 만약에 제가 인수한다고 해도 저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굴러온 돌 취급을 받을 게 분명합니다. 또한 기득권 회원들이 저를 배척하고 따르지도 않을 겁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 얘기하고 다독일 것입니다. 민수는 임종을 앞둔 대표의 생전에 마지막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묵시적으로 가만히 있었다. 천성적으로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것이 결국 스스로의 발등을 찍은 것이다. 민수는 대표의 간곡한 부탁에 응하기로 했다. 대표는 미리 준비해놓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민수도 똑같은 방법으로 도장을 찍었다. 문학회 출판사 인수인계를 마친 대표는 마지막 소임을 다 했다는 안도감으로 증세가 악화되어 3일 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민수는 인수인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임원회의 미팅을 열었다. 역시나 민수가 예상한 것이 그대로 적중하였다. 전 대표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무국장이 천마디로 내뱉은 말은 이랬다. 대표님 대표가 되었다고 깜짝거리지 마세요. 여기 대표님보다 오래된 사람들이 많으니 제발 따대지 마세요. 민수는 어이가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출판사에 속한 작가협회 가입도 거절당했다. 소위 말하는 하극상이 벌어진 것이다. 민수가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당신은 대표로서 임대료만 내고 출판에 관한 돈 관리만 하라는 것이었다. 민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예전에 받은 우위 절제술 후유증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불량과 심할 때는 우위와 장애 출혈도 있었다. 민수는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 장 출혈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다행히 긴급처치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관리치료를 받느라 입원을 하고 있었다. 이튿날 휴대폰에 전 대표의 부고 문자가 들어왔다. 전 대표는 출판사 인수인계를 하고 일주일 만에 결국 돌아가셨다. 민수는 퇴원 후 출판사 사무실로 출근했으나 민수에 대한 불신과 배척은 갈수록 심해졌다. 조민수 대표가 내린 결정을 아무도 따르지 않았다. 그래 민수야 조금만 더 참아보자. 그러나 그 이후에도 아무런 대안이 없었다. 꼬박꼬박 임대료만 내고 세월만 보냈다. 민수는 고민 끝에 공지문을 카페 게시판에 올렸다. 본인 조민수는 전인 대표에게 문학회와 출판사 인수를 받았으나 기존 임원들의 반대와 배척으로 인해 더 이상 본 문학회와 출판사를 운영할 수 없기에 3개월 후 사무실 폐쇄를 결정하고 이에 공지를 올립니다. 만약 회원 중에서 인수할 분이 있다면 전임 대표에게 인수받은 조건으로 인계를 할 것입니다. 사무실 폐쇄 이후에는 이의를 받아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인수자는 커녕 며칠 후 사무극장이 주도하여 90% 이상의 회원을 데리고 딴 살림을 차려서 나가버렸다. 민수는 어쩔 수 없이 임대료가 저렴한 변두리로 사무실을 옮겼다. 기존 사무실은 들어올 계약자가 없어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매달 까먹고 있었다. 민수는 결국 양쪽 사무실에 임대료를 내는 꼴이 되었다. 민수는 기존에 운영하는 문학계 카페와 연계하여 문예지 발행을 이어갔다. 그 또한 녹록지 않았다. 세 번의 출판 기념회 겸 총회를 열었지만 기획과 진행 모두가 실패작이었다. 회원들의 참여의식 부족으로 장군의 깃발은 있으나 따르는 병사가 없으니 민수는 또 한 번 패전의 장수가 되었다. 문예지 발행을 위해서 회원 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으나 모두 무의로 그치고 말았다. 회원들은 뒷짐을 지고 있다가도 잘못된 것은 모두 대표에게 돌렸다. 민수야 내가 덕이 부족한가 보다. 리더십에 문제가 있나 보다. 내 복의 대표가 회장이 무슨 소용이었더냐.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가자. 하나 둘 정리하고 낙향의 길로 가자꾸나. 민수는 수없이 그 말을 태내이며 자신을 다독였다. 출판사 문학회 인수 사건을 겪은 후 금전적 손해는 감수할 수 있지만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사람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다.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민수는 그 말을 현실에 직시하는 삶의 지표로 삼았다. 누구든지 정상적인 법 테두리를 벗어내라. 나서 민수를 짓밟고 넘어서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다. 민수는 살아온 과거사가 너무도 험난했기에 성격도 강대강 약대약으로 바뀌어 있었다. 또한 과거처럼 살지는 않겠노라고 뺑세도 했다. 민수는 어떠한 당관도 헤쳐다 갈 수 있는 끈기를 내면에 잠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민수는 사무실에 있는 수천 권의 재고서적과 사무짓기를 집으로 옮겼다. 갈기갈기 찍힌 상처를 가슴에 안은 채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민수를 주군문 주군 문턱에서 살려준 동생들의 빨류도 뿌리쳤고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수를 결정한 출판사는 억대에 가까운 돈을 떼 버리고서야 빡을 내렸다. 민수는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높은 인지도를 가진 단체에 문예지를 물려주기로 마음먹고 지인들을 통해서 백방으로 수소문 했다. 민수는 결국 서령 16년 역사의 분예지 발행권을 부상으로 넘겼다. 민수는 그저 전임 대표의 거룩한 뜻을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출판사에 질긴 동아주를 놓았다. 민수의 나이 어느새 60대 중반이 되었다. 민수는 이제 욕심도 미련도 모두 내려놓았다. 노후에 그저 시나 끄적이면서 소설이나 쓰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모든 게 정리가 되었으니 고향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지. 민수는 고향으로 가는 무궁화 열차에 몸을 실었다.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옛 집터를 찾았다. 옛 기억을 더듬어 마루가 있던 돌덩어리에 걸터 앉았다. 민수는 고향 하늘을 바라보며 가슴속 동심으로 노래를 불렀다.